김호중 씨, 오늘 조사에서 경찰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? 죄송합니다.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. 죄 지는 사람이고 말이 필요하겠습니다. 어쨌든 죄송합니다. 어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그 혐의에 대해서 음주운전이 빠진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. 뭐 조직적 사법방해 아니냐. 검찰은 그동안 꽤 많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었는데 일단 음주운전이 빠졌기 때문에요. 조직적 사법방해로 음주운전 처벌이 어려워진 대표적인 사례다. 다음 화면을 보면요. 허 변호사님. 누리꾼들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화면을 좀 바꿔볼까요? 실제로 일부의 얘기를 합니다만 그럼 일단 도망가라. 그럼 처벌 안 한다는 거 아니냐. 음주운전자들에게 아주 모범적인 답안이다. 아무리 검찰 수사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에 대한 두려움, 우려는 분명히 있거든요. 저도 그런 우려가 됩니다. 사람들이 음주운전했을 때 들키면 이제는 무조건 도망가서 어딘가에 몇 시간 동안 열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잠적해 있다가 나타나면 결국에는 음주운전죄로는 처벌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나쁜 학습을 시켜준 사례라고 생각해요. 그런데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곧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. 음주운전죄 말고도 수반되는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,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이라든가 범인 도피라든가 사고 위조치라든가 누군가가 다쳤으면 위험운전치상이라든가 도주치상 이런 죄를 평가할 때 설령 음주운전죄라는 제명으로 처벌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런 행위들은 양형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유사한 동종범죄보다도 이렇게 음주운전죄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양형에 반드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죄라는 제명 자체로 가중요소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구속 기소됐음에도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그 이후에 혐의 하나하나 두고도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. 40일 만에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 씨 얘기 저희가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. 다음 주제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어서요. 좀 무거운 주제 1세기여서 화면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